산천과 함양, 하동은 모두 인구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있어 귀농기촌에 있어서는 중심지로 꼽히는데요. 지역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이 같은 장점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5개 시군과 접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지리산. 천황봉 등 3대 주봉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 1,600여 종의 식물까지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입니다. 지난해 둘레길 방문객만 28만 명, 코로나19 이전에는 70만 명이 찾기도 했을 만큼 많은 인파가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매력에 빠져 등산에 멈추지 않고 정착을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천군에서 양봉을 하는 농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모였습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귀농인입니다. 강의를 맡은 사람은 같은 귀농인이자 양봉업자인 오보환 씨. 서울에서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큰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고향 산청이 그리워 9년 전쯤 돌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주 갔던 지리산이 생각났습니다. 20대 때 천황풍을 한 100분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시작했고 또 여기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리워가지고 지리산 둘레길 한창 바람 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리산 둘레길도 걷고. 제 2의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5년간 서울과 산청을 주기적으로 왕복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했던 오 씨. 지금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지금이 행복하다고 봐야죠. 안타까운 건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서부경남 지역은 산청과 함양, 하동 등 3곳. 모두 군단위 지역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지만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1번지로 꼽힙니다. 잘 익은 단감을 조심스럽게 따고 있는 사람들. 농민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동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입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온 청년들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수확의 기쁨을 배우며 설렘을 드러냅니다. 지역 일자리 체험하니까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다음은 귀농귀촌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사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하동군. 그 결과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 전년보다 무려 47% 증가한 1,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함양 역시 교육과 주거를 통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산천군의 경우 귀농귀촌인 유입을 바탕으로 지난해 4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은 서부경남의 자연이 강력한 동기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융화, 농업지식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귀농귀촌 한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농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그런 걸 물론 받고 온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런 쪽보다는 그게 약해서... 도시민 중 은퇴 후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 수준. 서부경남이 자연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이들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